주영은 의상을 바꿨습니다. 저는 공인보도하고 착장이고 굉장히 눈이 찌그러 갔는데요. DNA 착장입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애쉬 머리로 제가 활동을 했었는데 이번에 검색으로 가겠습니다. 저는 지금 마이크로업 일상을 입고 있고 제가 나이가 있는 만큼 제일 오래된 옷을 입었네요. 한복입니다. 남주희는 드디어 방탄소년단이 화성에서 콘서트를 하게 됐습니다. KCLUB을 인컴스티 다운로드 보면 했던 의상입니다. 행성들이 많이 좋아해 주셨던 곡을 해요. 그래서 저도 좋아졌습니다. 정말 죄송한데 반대 손에... 오케이 반대 손 갑시다. 몰라 아직 안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에어프레임 90초인데요. 골든들한테 대박 한 곡이네. 어떤 앨범을 냈고 어떤 컨셉으로 찍었는지. 동봉 동기분 빙고는 두둔 이번 직원 감을 나보다 좋아. 저한 사람의 세상은 우리가 세상을 다 가진 주라는 공연 진짜 할까? 아, 진짜. 내버려둔 놀아야 되겠지? 진짜야. 아니, 아니. 지금 때문에 너무 웃겨가지고. 나 니가 진정대로 웃긴게 너무 웃겨가지고. 이번 착장은 어떤 착장이죠? 아, 디스츠를 입긴 해요. 이번 페스타댄 또 뭐 저도 아직 잘 모르지만 뭔가 진영이 준비한 게 있다고 하고 그리고 페스타댄가 진행되고 이제 끝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할 팬미팅을 저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어프레임 촬영. 끝이 났습니다. 그러면 파이팅. 오늘 정말 너무 즐거운 촬영이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촬영이 종종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페스타댄 촬영할 때마다 많이 발전했거나 끝한 순간 큰일 났을 기고 남는 건 좋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해봤습니까? 보고 싶죠? 아, 화면 잘 나온다. 마지막 단체입니다. 좀 웃긴 거라고 위주로 찍었는데 이제 좀 약간 멋있는 것 좀 해보려고요. 아니 형은 항상 멋있어요. 정말. 카메라 봤을 때 그런 말 하지마. 연봉은 언제나 보겠습니다. 아, 이거 큰 학원인 아니네. 이게 바로 리얼 도토리 주머니. 청주머니 아니에요? 청주머니 아니에요. 도토리가 3개 들어갔다. 진짜 종종 이런 모양이 큰 거거든요. 진짜 종종 이런 모양이 큰 거거든요. 진짜 마지막에 진짜 역사를 한 번도 찍어보래요. 아, 이거 진짜. 야, 이거 진짜. 야, 됐다. 야, 이거 진짜. 야, 이건 공간이 아닌 것 같아. 야, 이건 공간이 아닌 것 같아. 아무튼 매년 찍는 이렇게 여러 가족들한테 오늘은 어떠셨습니까? 아, 오늘 뭔가 느낌이 달라. 오늘 약간 좀 고급스러워. 약간 고급스러워. 센트도 있고 센트도 있고 센트도 있고 각자의 센트들이 되게 있어. 처음에 진짜 메이크업도 안 하고 찍었던 게 어, 맞아. 아, 맞는데 메이크업 많이. 진짜 맞아. 그 선글라스 키고. 와, 이미 비비크림 바로 찍었는데 인터넷레일. 맞아. 선샤인. 레인보우. BTS. 가르보나. 가르보나라. 우리나라. 그리고 또 페스타를 흔들려면 또 월급스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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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시간이 진짜 빠르다. 네. 이렇게 매년 가족사는 찍는 게 재밌는 추억이 나와서 좋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매년 우리의 얼굴들이 나옵니다. 아, 맞아. 이제 안쪽도 쩔쩔할 것 같아. 아무튼 보시는 아이분들도 굉장히 즐겁게 즐겨주신 것 같고요. 자, 지금 우리도 한 번 가족사는 같이 찍읍시다. 네. 안녕. 안녕. 월급스러워. 페스타를 봐요. 재밌게 즐겨봐주세요. 땡큐. 대전. 두번.